오늘 부동산은 조선업에 대해 주목하라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업의 주제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자님께 제가 시작 전에 1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 세계에 커다란 물류에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선업에 위기가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뉴스를 통해서 언뜻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는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계가 난리가 났는데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선업은 해운업과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앞바다에 커다란 배들이 하역을 보태서 뭉쳐 있고 그리고 그 물류가 막혀 있는 것 때문에 또다시 물가가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 산업이 또 막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막혀버리면 전 세계가 같이 막혀버리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포기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 배가 공급이 안 돼서 이번에 물류 대란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새 어느새 전 세계 위기를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부동산에는 물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래서 조선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주제를 들고 나와봤습니다. 자, 조선업에 주목하라고 하는데요. 우선 당장 조선업 하나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거대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해 준비해온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조선소에서 만들어지는 배 높이가 여기에 보시면 아파트 20층 높이와 맞먹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층 아파트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못해도 14층 아파트가 쭉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수십 동이 뭉쳐있는 이런 배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를 수십 동 짓는 것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그 지역의 활성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아파트 짓는 것만 해도 그 지역에서는 땅값이 크게 요등치는데 이렇게 아파트를 여러 개를 짓는 게 한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초대형 조선소가 있는 곳들은 언제나 커다란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산업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곳에 아파트 부동산 그리고 많은 상가들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조선소 주변의 땅값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얼마나 크면 떠다니는 섬이라고까지 얘기가 들리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육각형 찍혀있는 이곳의 사진을 보면 그곳을 확대시켰더니 여기에 사람이 이만하게 있더라. 그러니까 진짜 섬 하나가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배 하나 만들면 아파트 천세대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경제의 상승 효과를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산업인지 또 하나의 예시를 들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박 15개만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배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이 전 세계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에서 내뿜는 황산화물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이유는 이 벙커 CU가 황산화물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지만 공해상이라는 이유 때문에 각국이 자기 나라에 규제를 하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동안 배출되는 게 많이 있었죠.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부각된 게 무엇이냐? 에코십이라는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친환경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조선업이 얼마나 일자리를 많이 생성하느냐. 자, 최고의 노동 집약 산업입니다. 아까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자면 그 큰 수십 동의 아파트를 쇠로 건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건설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쇠로 만드는 그런 건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조선소 있는 지역에 가보면 진짜 저는 처음에 그곳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게 웬 집을 이렇게 많이 했지 했는데 그게 집이 아니라 이런 배 조각이었다는 거죠. 그런 배 조각을 약 300개에서 3천 개를 이어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초대형 조선소입니다. 자, 배 건조에는 철강, 기계, 화학, 비철금속 말고도 건조 목적에 따라 각종 천단 산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업은 기간산업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기간산업이란 그 나라의 뿌리를 당당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조선업이 발달하면 동시에 철강도 발달하고 기계도 발달하고 화학이나 비철금속도 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업이 한창 클 때 우리나라의 철강이 가장 유명한 데가 지금은 광양인데요. 광양의 GRDP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 1등을 찍던 그런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조선업의 발달이 모든 산업에 끼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배를 만드는 거, 각종 목적에 따라서 또 다른 거 만드는 거에 따라서 산업이 또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실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중에서 아직 크루즈선을 만들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왜 안 되느냐. 각종 산업이 또 받쳐져야지 조선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루즈선 같은 경우 유럽의 여러 호텔을 경영하는 그런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커다란 호텔이 물 위에 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배를 유럽 선사들이 수주하다 보니까 막상 주문하는 것은 유럽에서 나오는 자재와 유럽에 있는 산업, 호텔 산업과 연결된 것과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실제 일본에서 크루즈선을 한 번 수주했다가 그대로 또 그 산업이 그 배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런 일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산업 같은 경우, 조선산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기간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고 또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IT,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 1등이 있지만 조선업도 1등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선업 1등일 때 우리나라가 아주 모든 산업에서 호우 수출을 잃었었는데요. 그런데 2015년부터 조선산업이 내리막길을 걸었었죠. 전 세계란 시장하고 상대하고 전 세계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크게 부상을 하고 있었던 중국과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 매우 힘들었었죠. 그랬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조선업 같은 경우 극단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해운업의 99.7%를 차지하는 그런 수출입을 차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운, 해운의 그리고 해운뿐만 아니라 각종 유류, 그 다음 세계 물류,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배수주가 일어나고 그 배수주가 일어나면 또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또 한 2년에서 3년이 걸리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인도하는 시기에 또 돈을 못 받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올라오는 그런 세계의 모든 기업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버티지 못해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로 넘어왔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현명했던 게 뭐냐. 이 에코, 에코십 기술, 에코십 기술을 잘 개발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조선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이 조선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 아주 천우, 천재의, 아주 천우 신조의 그런 상황을 겪었었던 것을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업 같은 경우 뛰어난 기술과 노하우, 또 신뢰성이 바탕돼야지만 될 수 있는 산업인데요. 그동안 중국이 싼 저가 물량 공세로 이어져 왔었죠. 공격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었느냐. 이 보시면은 LNG, LNG 선에 우리나라가 열심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벙커 시유보다 황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30%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시대 국제회사기구 IMO가 지금 2020년부터 황산화물 규제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LNG 선박 기술이 1등이다 보니까 막 LNG 선박 수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8년부터 수주한 선박을 인도해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조선 수주를 너무 받다 못해서 이거 우리나라 더 이상 못 받게 해서 해가지고 9월 달에는 중국이 수출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지금 효자 상품으로 다시 등록을 하게 됐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은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여전히 옛날처럼 구형의 모스 방식의 LNG 탱크를 고수해 왔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네모난 멘브레인 형식의 그런 화물창을 LNG 화물창을 접목시킨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배와 아예 공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배 어느 쪽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지는 이 그림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LNG 선 수주뿐만 아니라 LNG 선 수주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또 LNG 추진선 같은 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밑바탕이 된 게 이 기화, 낮은 온도에 기화를 하고 일정한 압력과 양으로 다시 액체화된 것을 다시 기화해서 가스로 내보내는 그런 상황을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계속 우리나라가 이것을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LNG에서 독보적인 1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중국이 먼저 초대형 LNG 추진선을 먼저 초대형 선박을 수주했었지만 보다 늦게 수주한 우리나라 선박이 오히려 더 먼저 선사에게 배를 만들어서 인도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중국의 신뢰도는 떨어졌었는데요. 당시 후동 중화에서 만든 글래드스토노가 호주 앞바다에서 결국에는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가서 고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를 새로 만드는 게 낫다. 그런 진단을 받아서 결국 그 배는 패선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첫눈이 깃들었나? 중국과 일본이 기술 부족 사고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났어요. 올 초에 에버기브노가 수에즈 은하를 딱 막아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술력 부족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MOL이라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컨테이너선이 이렇게 중간에 딱 불절돼서 부러져 있는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실제 이 배는 완전하게 두동강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배를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확인을 해봤더니 같은 일본 조선사에서 나온 배들이 모두 균열이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넘어갈 뻔했던 조선업이 이 탄탄한 기술을 발전으로, 노하우와 기술을 발전으로 결국에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다시 조선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 얘기는 무엇일까요? 다시 지금 슈퍼사이클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슈퍼사이클을 타는 그 조선업과 함께 그 지역 부동산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할 곳을 어디라고 짚어드려야 하냐면 커다란 초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들 근처 그 곳을 저는 추천드리겠는데요. 그런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울산과 그 다음 거제도와 그리고 남해안 일대의 중형 조선소들이 잔뜩 있는 곳들 창원이라든가 그리고 목포 같은 곳에도 초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의 최초 역사는 울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울산의 땅값이 그동안의 조선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특히 울산 동구 쪽, 울산 동구 쪽이 굉장히 2015년부터 인구가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2015년부터 하락했던 조선업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지금 벌써부터 2018년부터 이곳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 조선업이 다시 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업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71년도에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 사진 한 장 들고 그리고서 유럽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 들고 영국의 은행에 가서 4,300달러의 차관을 빌리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냐? 아, 당신들이 어떻게 조선소도 없는데 그걸 만들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들었을 때 정주영 회장님이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들고 이 지폐에 있는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영국보다도 300년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선을 하면 그 역량은 세계를 능가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차관을 빌려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이 울산 미포만 앞바다에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일이 벌어졌느냐? 세 개가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든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옆에 실제 아직 흙을 파내면서 도크를 만드는 도크가 뭐냐 하면 배를 조립하는 곳이거든요. 집채만한 배 조각들 300개에서 3000개를 이어붙이는 곳인데 이 도크를 만들면서 동시에 배를 만드는 그런 아주 전 세계에 없던 장관을 펼쳐냈습니다. 당시에 시멘트 바닥만 만들어지면 바로 그 위에다가 또 쇠를 갖다가 이렇게 조선 배를 이어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서 조선소 왕궁과 동시에 배가 나오는 그런 장관이 연출됐던 거죠. 이게 당시 우리나라 산업발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중공업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울산은 그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울산의 해상풍력도 다시 들어오면서 조선옥과 해상풍력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해상풍력이 같이 들어가는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셔라. 왜?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친환경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친환경이 들어가는 것을 주목하셔라.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시면 지금 산업도시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업도시의 경우는 지금 다시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조선소 주변을 한번 꼭 주목하셔라.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무엇이냐? 이번에 요소수 사태처럼 만약 우리가 조선을 중국에 맡기고 있었다. 조선을 포기하고 중국에 맡기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죽게 됩니다. 이 조선업이 막히게 되면 우리나라는 모든 물건을 해외에 수출해서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조선 산업을 만약 다른 나라에 넘겼다가 이번처럼 요소수 규제처럼 규제를 받게 되면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산업을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대통령 되실 분께 꼭 조선업을 살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조선업을 살피게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업이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그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